1, 2, 3, 4 알성! 알성! 알성들 없이 안녕!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보려고 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진짜 이러고 살라는 거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진짜. 적응을 해. 제발 물어 넣어, 이거를 제발. 내가 헐벗고 굶주렸던 거야. 굉장히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마음속으로 사랑, 따뜻함, 소중한 것들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더 풍부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 한계에 많이 부딪히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평생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곳에 와서 많은 생각을 알을 수 있어요. 너의 본능에 충실했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거야.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정석원이라는 사람을 보여준 것 같아서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이였을 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면서 저도 또한 저를 다시 발견했던 계기가 됐거든요. 역시 정글이구나. 아무리 뭐 날씨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글은 정글이구나. 정글이 주는 저희에게 우원의 메시지 아닐까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자연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도전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던 뉴질랜드. 그리고 동시에 예기치 않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정글의 법칙만의 묘미 아닐까요. 만약 고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글의 법칙은 더욱 성숙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뉴질랜드 편은 개인적으로 많이 흔들었어요. 조금 더 극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환경은 좋았지만 우리들의 생활 조건은 이제까지 없었던 극한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저는 극기 훈련을 하러 온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강해진 제 모습이 다음에 또 더 발전된 모습이 오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글의 법칙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다음주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첫방송 고의감 정말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신기하러 온 것 같아요. 고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공간 아 있는 이렇게 ищ pracy 이 지금까지 해봤던 것 중에 Gao 진짜 많이 쉬는 거 같아요. 최근에 연동인론이 될 것 같아요. 서호걸론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제가 언제 와요? 이런 기회 아니면 또 평생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